한국의 경제 형 생각나? 7년 전에 경주 같던 거 제 기억에는 여기 춘화가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완전히 안 되지 말고도 돼 안결한다 저기 여정아 경주로 올 수 있니? 오늘도 여기서 같이 잘 안 돼? 또 오셨네요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뭐하는 건가요? 제가 진짜 따라가도 되는 자라는 거예요. 낮에 봤을 때 진짜 변태인 줄 알았어요.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?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귀 한 번 앉아봐도 될까요?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.